진짜 잘생기셨다. 진짜 잘생기셨다. 말모니 맡긴다. 와, 점 매력적이다, 점. 남자가 보는 듯. 그쵸?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자연인이자 헬스보이 개그맨 이승윤 씨 매니저 강현석입니다. 저희한테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. 제가 이제 매니저 일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승인 형이 첫 연예인이고 아무래도 매니저 일을 하다 보면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제 방송국도 다니고 연예인들도 좀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사내만. 1년 동안 사내만 하던데. 그러니까. 제가 1년 동안 사내만 다니고 승인 형 말고는 연예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요. 동료 연예인 매니저. 그치. 원래 녹화 들어가면 매니저들끼리 이렇게. 어새. 외우고 하는데. 이거 뭔가요? 구찌뽕술? 구찌뽕술. 구찌뽕술. 행복이 가득한 짐 행복이 가득한 짐 3시 이르네요 아, 레인저 짐이네 오늘은 자연인 스케줄이 있어서 새벽 일찍 짐 싸고 아무래도 이제 자연인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도 오후나 저녁보다 더 쌩쌩한 경우가 많고 승윤이 형도 똑같이 그런 리듬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오, 나 깔끔하네 매장 정리하듯이 지금 아, 매장이 있죠 잘 식는 사람은 깔끔하더라 얼굴만 봐도 재밌다 야, 옷 접는 거 각진 거 봐 매장 직원이잖아 원래 항상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요 신발 신발 저기 있는 게 다 희귀한 거죠 그렇죠 리미티드 특이하게 집에서 슬로퍼를 씻고 계시네 깔끔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와, 합해 잘하자, 잘하자 겨울 되면 추워지겠죠 요즘도 엄청 추워요 아, 보조파트